여러분, 결산수정분괴라는 게 있다고요? 이 결산수정분괴 결산수정분괴가 별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회계사라는 직업이나 세무사라는 직업 같은 게 보면 기업의 재무제표나 세무사는 기업의 세무신고를 신고 대리하니까 직접 하지만 회계사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장부를 직접 만들어주진 않아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직접 만들어주면 안 돼? 내가 만들고 내가 감사해?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팡이 많이 좋아진 게 한 7, 8년 전만 해도 진짜 회계사 만들어줬다고요 감사가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 영역하러 가는 것 같아 회사가 쫀다고요 야! 아니, 야, 난 아니지 회계사님! 언제 줘요? 우리 집 공시해야 되는데 재무제표 언제 나와? 듣고 있으면 눈물이 막 난다고요 아니, 이걸 내가 왜 만드나? 네가 만든 걸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막 그랬다고요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감사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줄 거 없고 감사만 해야 돼 그리고 잘못된 사항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된다고요 으으응으응 으응으응 으응으응 이렇게만 해야지 이거 이렇게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영역을 직접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작성해주는 회계사 따로 감사하는 회계사 따로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작성 영역을 해준다고요 요즘에는 계속 그래도 요즘엔 많이 그렇지가 않은게 회계사도 많이 뽑고 기업들도 이제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무에 나가있는 회계사 세무사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큰 회사 나가면 그렇진 않아요 큰 회사들은 자기들이 다 만들어놔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무사 되시고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텍스트팀에서 일하면서 대기업같은데 세무조정 나가면 다 회계사고 세무사에요 기업 재무팀 담당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돼요 나보다 연차가 더 높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돌아와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근데 예전엔 이랬다고요 예전에 자 그냥 보시면 돼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거지 지금 제가 뭐 회계사 자랑하려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12월 31일날 종이 땡 친다고요 땡 땡 축하합니다 해피니이어 그런다고요 저희 집도 저희 와이프랑 딸들은 축하해 새해 복 많이 마저 춤추고 있지만 저는 저 뒤에 쇼파에 널부러져 있으면서 맥주랑 한 모금 딱 마시면서 때가 되었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때가 되었군 때가 되었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주에 더 출근해서 전화를 하죠 물론 요즘 강의가 더 많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돌리진 않지만 밑에 애들이 돌리지만 전화를 한다고요 과장님 때가 됐어요 언제 갈까요 그럼 100이면 100 다 이래요 지금은 안돼 아직 나 안 만들었어 그런다고요 조금만 시간을 줘 그래요 그래서 보통 1월 30일 끝나고 12월 30일 끝나고 나면 1월 7일까지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여유로 와요 아직 못 간다고 회사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1월 7일쯤 지나고 나면 회사에 전화가 와요 이제 준비가 됐다 와라 이런다고요 뭐가 준비가 된 걸까 장부를 다 스톱시키고 잔액들을 뽑아서 시산표를 만든 다음에 짜게 놨다고요 거기까지 하고 회계사를 부른다고요 근데 걔들이 만든 시산표를 뭐라고 그래요 수 정 전 시 산 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실무 있는 분들이 바보는 아니야 발생주의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논리상으로 그분들은 회계를 모르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일단 다 기록을 해놨다고요 휴정 전 시산표를 현금주의를 해놓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출동하죠 출동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첫날 술 마시고 하고 나서 보통 여기서부터 2월 공시까지 2월에 보통 재무제표를 공시하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감사를 하고 저희가 수정사항 얘기해주면 회사가 수정사항 반영하고 한다고요 그때 회사들이 수정을 해요 재무제표를 예를 들어서 회사가 오류가 났으면 그 오류도 수정해주지만 진짜 목적은 현금주의로 재무제표를 끌어놨기 때문에 시산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발생주의로 숫자를 돌려줘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발생주의를 반영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결산수정분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발생주의로 바꾸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결산수정분괴라는 건 사실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회사가 회계처리 오류한 거 있으면 오류를 바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 회계원리책에서 얘기하는 결산수정분괴는 뭐야 회계원리책에서 얘기하는 결산수정분괴는 발생주의를 얘기한다고요 발생주의로의 수정 왜 회사는 기중에 다 현금주의로 끌어놨을 테니까 괜찮죠? 자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졸입지 않은데 그쵸? 기분 내시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회사랑 회계사들이랑 협의를 해서 수정할 걸 수정해준다고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뭘 줘요?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셔서 업무를 시작하시면 회사 담당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숫자 언제 줘요? 숫자 언제 줘요? 회계사님 언제 돼요? 숫자 언제 줘요? 그러는다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숫자 거기서 얘기하는 언제 줘요가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정 전 수정 후 시산표 통칭 정산표를 던져주죠 그쵸? 실무에서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냐면 이게 계속 협의를 거치고 할 때마다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보통 회계사들이 시산표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놓거든요 처음에 감사를 하고 처음에 이제 수정할 거 처음에 수정하면 수정 후 시산표 수정 후 정산표 버전 1 이렇게 파일명을 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수정 사기 또 나와 끝난 줄 알았는데 고쳐야겠죠 그럼 이제 버전 2가 돼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그래서 버전 9까지 간다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버전 10 두 자리는 좀 그렇잖아 그래도 좀 창피하잖아 거리쳐 보내는데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 파이널 버전 1으로 나간다고요 제가 봤던 회사 중에서 최악 회사가 마지막 파일명이 뭐였냐면 진짜 최종 파이널 버전 7이었어요 아 진짜야 계속 고친다고요 짜증나 돌아버린다고요 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지금부터 뭐 배울 거예요 이 결산수정 붕괴를 배울 거라고 결산수정 붕괴 뭐예요 실제로 이 사이에 일어나는 붕괴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야 될 게 이 수정 전 시산표도 이 수정 후 시산표도 어떤 날의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날의 재무제표가 될 수 있는 시산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X1년이었으면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이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수정 전 시산표도 X1년 12월 31일자 얘기하는 거고 요것도 X1년 12월 31일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X1년 12월 31일 종소리가 땡 올리고 나면 전산업 나와 재무제표가 지금부터 만든다고요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2월달에 재무제표 공시할 때 X1년도에 우리 재무제표가 요래요 요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요 사이에 회계처리를 막 고치고 하더라도 언제자로 사실 다 고치는 거야 12월 31일자로 다 고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12월 30일이 딱 돼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서 회계처리 세무사가 됐어요 12월 30일이 됐어 종소리 들어 종소리 아 하고 1월 1일 날 거래처 전화해 그리고 1월 5일쯤 거래처 나가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재무제표가 쓰레기야 어망이야 발생주의 하나도 안 돼있고 개많아 그때부터 수정하겠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 재무제표 회계처리를 다시 하고 회사가 잘못한 회계처리를 바로 잡는다고요 그리고 2월 달 쯤에 재무제표를 공시해 그럼 2월 달에 대중한테 공시하는 재무제표는 언제적 재무제표예요? X1년 말일자로 나와있는 사항이 2월 달에 공시되는 거야 그 다음 연도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1월 한 5일부터 2월까지 주총까지 회사랑 세무소가 아까 얘기했잖아 회사랑 회계사 세무사 회사 담당자들이 재무제표를 계속 바뀌다 보니까 수정 후 시산표 진짜 파이널 최종 버전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바꾸는 회계처리를 언제 일자로 끊는다고 보면 돼 사실상 12월 말일자로 다 수정한다고 보면 돼요 내가 회계처리 실제 수정은 요 때하지만 붕괴를 어떤 일자로 쳐놓어? 12월 31일자로 다 쳐놓는다고요 왜? 우리는 지금 요 시점으로 끊긴 잔액과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과 요 시점으로 끊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과 비용의 총액을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요 때 일어나는 결산수정 붕괴들은 사실은 상 X1년 말일자로 끊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을 뭐라고 그래? 결산일에 수정하는 붕괴 줄여서 결산수정 붕괴라고 그런다고요 결산수정 붕괴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결산수정 붕괴는? 1월 5일부터 2월 주총 재무제표 공시까지 하지만 일자는 뭘로 기재해? 12월 31일자로 기재한다고요 12월 31일자로 다 수정해주는 걸로 본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산수정 붕괴 결산수정 붕괴라고? 결산일날 하는 수정 붕괴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하지만 요 때 일자로 다 수정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돌아와서 결산수정 붕괴를 왜 이때 할까? 아 미리 해도 되잖아 회계사 오기 전에 미리 발생주의에 따라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나오면 해? 미리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담당했잖아 하아 과장님 미리 미리 좀 해놔요 내가 지금 결산수정 붕괴 몇 개를 끊어야 돼 그럼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라이 아니야 이럴 거라고요 왜 과장님 이거 또라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이거 또라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돈 줬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왜? 보세요 발생주의라는 게 여러분 저 이자만 봐도 그래요 내가 X1년 1월 1일 날 적금을 들었대요 적금이 10만원이야 요거 이자율이 10%래 물론 X2년 말일자로 돈을 받기로 했대요 이때 2만원 받겠죠 근데 나는 이때 뭐 해준다고? 결산수정 붕괴를 12월 31일자로 끊는다고요 왜 미리 안 끊고 결산수정 붕괴를 12월 31일자로 끊을까? 나는 너무 중요해서 눈물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자가 기말에 뿅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은행에 돈을 넣었으면 하루만큼 365일 중에서 하루만큼 이자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또 하루 지나면 하루만큼 권리가 또 생겼다고 3개월 지나면 3개월만큼 권리가 생겼겠죠 6개월 지나면 6개월만큼 권리가 생겼겠죠 이자가 계속 자라나가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이때 회계처리해? 그럼 이때 또 하고 이때 또 하고 이때 또 하고 그럼 어떨까? 귀찮죠 우리 지금 회계원리 수준에서 배우는 재무제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고기간으로 해서 1년에 한 번만 재무제표에 공시한다고요 그럼 1년에 한 번만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한 번만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어차피 1년치 이자는 다 하면 만원인데 12월 31일자로 한 번만 끊으면 되지 이때 회계처리하고 이때 회계처리하고 이때 회계처리하고 이때 회계처리하고 이때 회계처리 뭐해 어차피 이때 한 번만 공시할 건데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12월 31일자로 한 번만 끊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기업이 1년에 재무제표를 두 번 공시하겠대 1년에 재무제표를 두 번만 되겠대 그럼 결산수정분계도 당연히 두 번 해야겠죠 왜 결산수정분계 결산일날 수정분계를 한 번만 끊냐면 기중에 해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재무제표는 12월 31일자로 한 번만 공시할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겄나요? 아시겄어요? 좋아 결산수정분계 왜 기말했구나 결산수정분계 왜 기말했구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뒤로 물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오늘 의자를 빼라고 해도 안 뺐네 왜 결산수정분계를 한 번만 해 돌아와서 결산수정분계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수정? 우리 수정도 맞지만 우리 지금 발생주의만 배우니까 발생주의만 하는 거죠 결산수정분계가 뭡니까? 회산의 기중에 수정전시산표를 현금기준에 따라 끊어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발생주의로 돌려줘야 되는 것들은 12월 31일자로 회계처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또 이러면 이런다고 현금주의랑 발생주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12월 31일자로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이 현금주의랑 발생주의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돈이 다 들어온다고 웬간에서는 올해 돈이 안 들어오고 올해 돈이 안 나가는 거 몇 개 안 돼 그래서 몇 개만 수정하면 된다고요 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아직 돈 들어오지 않거나 아직 돈 주지 않은 것들 몇 개만 수정하면 된다고요 그럼 언제 한다고? 12월 31일자로 회계처를 한다고요 그게 결산수정분계야 그럼 결산수정분계는 왜 12월 30일에 한 번만 해? 발생주의니까 계속 자라나고 있어 이자나 비용들이나 수익들이 하지만 어차피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 공시하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재무제표를 한 번 공시하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결산수정분계를 발생주의에 따라 한 번만 끊으면 돼 기중에 여러 번 끊더라도 기말에 한 번 끊더라도 결과는 똑같다고요 6개월에 한 번씩 끊어서 이자를 5천 원씩 잡나 1년에 한 번 이자를 만 원 잡나 똑같잖아요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하다고요 결산수정분계 언제 한다고? 자 하는 건 1월달에 하지만 실제로 며칠자로 회계처를 한다고요? 12월 31일자로 왜 1년에 한 번에? 그치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110행이지 결산수정분계는 왜 필요한가? 제가 지금 피를 토했는데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우리 이제 요아이 볼 거야 요아이 요아이 기업은 결산을 한다는 것은 단기 중에 발생한 모든 거래기록들을 정리하고 재무상태 및 성과를 확정짓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결산을 배웠죠 자산시산표에서 증가와 감소 기재하다가 12월 30일이 되면 스톱시켰지 그럼 대차가 안 맞잖아요 대차가 안 맞으면 이제 뭐 해줬어? 대차를 맞춰서 잔액을 찾아냈잖아요 이게 결산이에요 부채특예정에서 증가와 감소 기재한 다음에 12월 31일이 되면 스톱시키고 대차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대차를 뭘로 맞췄어요? 잔액으로 맞췄죠 수익시산표도 올해 발생한 수익들을 막 기재하다가 12월 30일이 되면 스톱하고 반대쪽에 이걸 다 도와준다고 이게 결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 계정들의 잔액과 수익과 비용들의 총액을 정해서 시산표에 넣어놓는 걸 결산이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결산 과정에서 발생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등을 발견하였다면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되어야 할 금액으로 수정하는 분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수정분계라고 한다 내가 여러분이라면 거기 쓸 것 같은데 요거 요거 그림 요거 써놓으면서 거기서 뭐라고 써놓을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써놓을 겁니까? 수정분계 12월 31일자로 하는 분계 더 정확히는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분계 그쵸? 요거 교재 세번째 문단에 나와있잖아요 그쵸? 110페이지 맨 밑에 결산수정분계라고 한다고 나와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분계 12월 31일자로 기재하는 분계라고 하시면 되고 거기다 왜? 결산수정분계는 1년에 한 번 수행 왜? 왜?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 공시하기 때문에 결산수정분계도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날 한 번만 하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